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날 오늘의 주제, 입학식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갈 때 열리는 행사 오늘의 클레이, 날 날 날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오늘도의 주제, 입학식 꼬리아야도 유치원 다닌다. 꼬야 교실. 우와, 장난감도 많아. 친구들도 있어, 빠빵. 어? 어디, 어디? 유치원 안 가. 엄마, 집에 갈래. 엄마. 어? 친구들 왜 울지? 엄마가 가서 슬픈가 봐. 어? 유치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? 친구들아, 친구들아. 울지마. 나랑 놀자. 우와, 우와. 이거 봐라.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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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, 가꿍. 꽝, 가꿍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근데 너희는 누구야? 어? 우리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뭐야, 뭐야, 내 이름은 뭐야? 뭐야, 뭐야, 내 이름은 뭐야? 뽀얀, 뽀얀, 내 이름은 뽀얀!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내 이름은 솜이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내 이름은 찬이 안녕 만나서 반가워 뭐야 뭐야 내 이름은 뭐야? 뽀얏뽀얏 내 이름은 뭐야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내 이름은 삐아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내 이름은 빵야 울지 말고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삐아삐아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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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아삐아 빵야 빵야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다신 comin dom 풀어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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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슴 누나 가슴